얘가 탈락날락 안하는 사람이 둘려고 가격 320으로 싸게 두는 대신에 좀 오래 살면 좋겠다 그거죠? 그런 사람 둘려고 일부러 그냥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. 선생님 제가 이거 방 찍고 가볼게요 그래요? 네 320입니다 반지압 2룸이고 신림역에서 언덕은 없는 거리고 평지입니다 저 볼목은 좀 좁고 근데 반지야가 320에 2룸이면 굉장히 싼건데 대신에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화장실 이 방 한 번만 대신 320에 2룸이고 화장실은 외부에 아까 여보 여기 찍을거에요? 어 아니야 여기 다 찍어도 돼요 그럼 물 꺼도 돼요? 네네 화장실은 외부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화장실 어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어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어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실 수 수고하실 수